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021년도 2021년도 상지대 홍보부원이 된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상상에서 행사진행팀을 맡고 있는 항공서비스학과 조윤빈입니다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상상의 체육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의 윤미래입니다 이런 열정 가득한 저와 2021학년도 홍보 그리고 상상 둘 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영상 디자인학과 19학번 장진아입니다 2021학년도 홍보대사로서 상지대학교로 더욱 빛내겠습니다 저는 시각영상 디자인과 3학년에 재학중인 19학번 송채은입니다 2021학년도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상상 군사학과 오지은입니다 2021학년도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고 1년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2021학년도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상상 군사학과 박혜은입니다 2021학년도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고 1년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2021학번 이재형입니다 2021학번 이재형입니다 1년동안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중국학과 정종호라고 합니다 학교에 대한 넘치는 애교심을 바탕으로 저희 학교를 빛내기 위한 저의 활약을 기대해주십시오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상상 2021학번 이혜진입니다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상상 한의학과 이현송입니다 올 한해 저희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항공서비스학과 21학번 정다빈이라고 합니다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상상에서 활동하게 된 관광경영학과 18학번 고승준입니다 저는 SNS 홍보팀으로서 학우 여러분들과 보다 더 소통하며 학교생활에 적응과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디어영상광고학부의 홍민지라고 합니다 올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앞으로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